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긴 고산에 사직한 데서가 집에서 벗어졌어. 이거 좀 시원기가 되게 많아. 문열로였어. 집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봤어. 근데 저게. 혼낼 때 보니까 그 옆에 저거 많이 심었던데. 근데 그런 분들은 집 조건이 아주 시원한. 우리 저기 누구야. 이 정도면. 문 회장님도 그렇게. 그 조건이 너무 좋아 그런 거 같아. 네이발데? 네. 근데 여기 텐데. 아 그게 4자리를 4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하나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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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. 상승으로 아래 다 있던데. 이런 거는 다.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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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개. 뭐예요? 간주도 아니에요? 간주도 아니에요? 이거는 무슨 풀고기 같은 거. 파주코비. 이거랑 거 같은 거 같아요. 그렇죠? 파랑고. 위에서요? 이게 이 안에 포자가 다 달려있었던 거예요. 이게 작년 포자랑이거든요. 아직까지 오래 건 안 올라온 거고 반면 포장합니다. 반쪽씩 잘라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? 다 뜯으면 안 되고. 그러면 얘가 꽃이 안 피잖아요. 꽃도 안 피고 이걸 여기 뜯으면 얘가 양분이 안 내려가지고 눈이 안 자라요, 봄에. 그러면 죽는 거야. 그래서 밤에, 봄에 자를 때 이렇게 잘라요. 이렇게 해서 딱 잘라오죠. 밤만. 나중에 또 어딜 갔는데요. 여기 다잖아요. 살상 태다가요. 걸려줘요. 걸려가지고 다 뺏기고 둘이서 받으러 오면. 그럼 그렇게 해야 돼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염주처럼 안 생기고. 이거는 염주개불. 염주개불.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참 안 예쁘게 해서요. 지저버라고. 이렇게 염주개불. 이거 마요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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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레상이에요? 응. 나 장레상. 그래, 산산을 여기다 이렇게. 많이 안 해요? 그쵸. 퓨. 우등실 그리둥실에 떠나간다 물 맑은 밤바다에 떠나간다 이대는 달나들어 강릉 가는데 거기 어디여라 자 노릇쳐라 오오오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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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